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지수 다시 1번 모두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점은요. 작은 악재에도 각 기업들이 크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관련된 기업 6가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의 CEO인 잭 도로시가 사임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잭 도로시는 트위터와 스케어의 CEO를 겸임해 왔는데요. 하지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사회 구성원을 남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임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CTO인 파라그 아그라왈이 경영권을 인수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백신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주의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급등락이 심한 모더나의 경우에는요. 프리마켓부터 주가가 10%가 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는데 장 마감때까지 상승분을 거의 유지를 하면서 10%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모더나의 CEO는 오미크론에 맞는 백신을 출하할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은 빠르게 생산해 낼 수 있다라는 연극값에 함께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주가는 오히려 3%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치료제 기업이죠. 머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TO은행 측에서 머크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05달러 선에서 85달러 선까지 낮췄는데요. 종가를 대비했을 때 약 7%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CTO은행 측에서는 머크의 HIV 치료제가 임상 진행이 회사를 잠식시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 EPS 추정치를 10%까지 낮춰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머크의 주가는 5%가 넘게 빠지면서 간반 증시에서는 74달러 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입니다. 이베이가 운동화 사업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베이가 스니커콘의 디지털 사업부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의 정품을 인증할 수 있는 사업부라고 합니다. 운동화 분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고가 품목의 구매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요. 하지만 기업에게는 인수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주가가 2.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입니다. 리오토인데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0% 이상 성장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전체 주당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지만요. 주당 3센트의 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6%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어제의 금요일의 대폭의 하락을 이제 정도 만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3만 5천 선을 일단 탈환한 상태이고 나스닥과 S&P500 역시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전환을 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하락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금은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고 은은 오히려 약간 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가 다시 반등을 해서 96달러 선을 현재 취지를 하고 당분간의 달러 강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증시의 저점을 기관이 받아준 가운데 오늘은 상승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달러 인덱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확률은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JP Morgan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왜냐하면 현재 OPEC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실제 예비 용량이 거기에서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당당히 작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나타남에 따라서 앞으로 국제 유가를 증산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상태 유지나 감산으로 들어갈 경우 국제 유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화학조합, 자동차 관련 조 등이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더나의 방세 CEO가 오미크론 백신 개발과 출하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발표를 하였는데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여러 백신 관련 주들 중에서 모더나가 가장 빠른 오미크론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 주들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치료제 관련 주는 당분간의 하락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가 현재 채권 트레이더들의 단타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의 증폭이 커지면서 이것이 또한 증시에 반영이 되고 따라서 경기 불안감이 조금씩 조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정책주와 대선 후보 관련 주들의 순환 매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들의 강세가 당분간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